아 맞아요 저희 엄마가 고양이 사왔어요 뭘 할까요? 아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뭐 뽀시락뽀시락하면서 고양이 사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? 우리 엄마 뭐지? 뭐하는 사람이지? 그래가지고 봤는데요 일단 보세요 정말 고양이를 사왔어요 고양이를 고양이를 사왔어요 정말로 고양이를 사왔어요 고양이를 사왔어요 고양이 잘 사왔어요 귀엽죠? 이게 뭐냐면 심지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심지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아 응 응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뭐지? 여기 안에 숯가루인가? 들어있다 그래서 안에 두면 방이나 차 같은데 둬서 방향제 제습 이런 역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터 옆에다가 두라고 진짜? 뭐 이렇게? 아니 뭔 고양이를? 아니 씨X 아니 퀄리티 좀 봐 퀄리티 좀 퀄리티 좀 봐 퀄리티 좀 퀄리티 좀 보라고 도대체 이걸 왜 사온거냐고 진짜 진짜 이걸 왜 사온거냐고 이걸 얼마냐고요? 얼마인지도 안 알려줬어요 얼마인지도 안 알려줬어요 얼마야 물어보니까 거금 들여서 샀어 이러고 말이지 얼마인지 절대 안 알려줘 진짜 어이가 없어서? 트위터에다가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다가 엄마가 봉투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꺼내가지고 야 고양이 사왔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 자고 있는 옆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 팔 위에다가 이렇게 톡 하고 던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뭐야 자고 있는데 베개 옆에 베개 옆에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있잖아 여기다가 여기 위에다가 퍽 하고 던져가지고 뭐야 이게 퀄리티 말아 특히 불 켜져있을 때 말고 깜깜했어 뭐 비몽사막 눈떠가지고 뭐 별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옆에 갑자기 진짜 리얼 고양이 같은 애가 이렇게 갑자기 툭 하고 털어지는 거야 아니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눈 떠가지고 진짜 멍 때리고 멍 때리고 이거 보다가 퀄리티 좋네 와 진짜 잘 만들었네 이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를 올렸더니 나는 솔직히 이게 누가 봐도 인형이잖아 눈을 봐 눈 봐봐 눈 눈 보면 누가 봐도 인형이잖아 왜 다들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형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댓글에 답글에 막 예전보다 빠르게 키우시게 됐네요 오 나만 떼꼴룩 없어 유유 오 떼꼴룩 너무 귀엽다 쪼꼬메 막 이러고 어 나만 고양이 없어 오 떼꼴룩 너무 귀엽다 아 이러고 이러면 뭘로 하실 거예요? 아 아 그래서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이거 인형이라고 말을 해야돼 말을 해야돼 말해야돼 사진 이루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어 아무리 봐도 인형같이 찍었는데 왜 왜 이거를 이걸 왜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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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미님만 유일하게 좋은 향 나는 떼꼴룩이라고 페미님만 알아보시더라고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치?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이딴 건 왜 만드는 거냐고 진짜 이딴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